마켓 앤 이슈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핫한 뉴스를 통해서 유망 업종과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뉴스 인사이트 시작해보죠. 우리 장시영 과장께서 아주 좋은 현대중공업의 과거 사례 월봉 차트를 보면서 현재 어떤 시장에서의 위치들 그리고 급반등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도 아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강수석 대표는 뉴스 인사이트 뉴스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집어내서 거기서 종목들을 픽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주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뉴스 인사이트 오늘은 어떠한 내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셨죠. 사실 이제 우리 라이언 투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보를 빨리 찾으면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럼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여러 군데를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 안에 나와 있는 뉴스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서 지금 힘든 일하는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코너로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A7 모델에 원래 카메라 모듈이 2개였는데 3개로 일단 카메라 모듈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A9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4개까지도 늘리는 이러한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S 시리즈가 하이엔드급 제품이죠. 그런데 A 시리즈가 지금 먼저 카메라 수를 증가를 시킨 것은 최근 들어서 이제 전 세계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스마트폰 시장이 좀 정체가 되는 반면에 인도 시장은 여전히 이제 시장의 활황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인도 시장의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팔기 위해서 고가 제품이 아닌 A 시리즈부터 카메라 개수를 늘렸는데 카메라 개수를 늘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A 시리즈에 일단은 3개에서 4개까지 카메라 수를 늘렸다는 것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 향후에 나올 S 시리즈에서는 카메라 개수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6개에서 8개까지 장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개에서 8개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기존의 한 2개 정도에서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카메라 수가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 소위 말해서 파트론이 됐든 삼성전기가 됐든 MCNX가 됐든 파워로직스가 됐든 아니면 여기에 모듈 부분에 어떤 PCB를 담당하고 있는 대덕 GDS가 됐든 이러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1차원 쪽으로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S9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분들이 S9은 S8보다 뭐가 달라졌느냐.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뭐가 달라졌냐 하면 AI가 더욱더 독특해지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요. AR이라든지 VR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단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시장 안에서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정상적으로 AR이라든지 VR을 제대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개수가 몇 개? 12개까지 증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지금 기존에 2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카메라 개수가 6배 정도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삼성에서 이렇게 카메라 개수를 늘리면 애플은 애플도 늘릴 수밖에 없겠고 애플이 늘리기 시작하면 중국의 하웨라든지 오프, 미보 그리고 샤오미 같은 기업들도 카메라 수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메라 부분은 단가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분들이 최근 주가가 완전히 바닷건 근처에 지금 와있기 때문에 저평가라든지 하는 부분의 밸류에이션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스마트카 얘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스마트카라고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디지털화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사이드밀러도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법제로 보자면 운전석 옆에 있는 사이드밀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 바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드밀러를 뭘로 대체를 할 거냐? 당연히 또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센서가 교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도 일단은 카메라 대수는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드론 같은 경우에도 요즘 굉장히 활성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드론 보시면 여러분들 대부분 드론이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가니까 그걸 갖다가 스마트폰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드론의 어떤 드론이 날아가는 그러한 부분을 일단 보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당연히 필요한 게 드론도 카메라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래에 있는 코스닥 시장 내에 카메라와 관련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요. 사실 반도체 관련한 장비 관련주라든가 이런 어팡 자체가 지금 꺾이느냐 아니냐 또는 사실은 드렘 가격도 급격히 하락하면서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오히려 IT 부품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라 카메라 모듈 쪽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러요. 새로운 신성장 산업의 장이 또 열린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문명의 발달이라는 발달 과정 자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카메라는 어차피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요즘 보면 그것도 하잖아요. 냉장고 사물 인터넷을 보면 냉장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냉장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주는 기능을 넣으려고 그러면 냉장고에도 카메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 집안의 애견이라든지 혼자 놔두고 출근했을 때 애견이 집에 잘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해도 그것도 카메라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단지 이런 거하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달라지는 부분은 사실은 자동차는 굉장히 진동이 심하고 충격이 항상 가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해 드리면 MCN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용 카메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분들을 조금 특화를 해서 정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 과장께서도 사실은 5G라든가 그리고 IoT 사물인터넷 그리고 또 대표적인 그런 전기차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 카메라 모델 쪽과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아니면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사실은 지금 현재 앞서 말씀해 주신 업체들의 어떤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휴대폰 카메라 모델 쪽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갤럭시의 특히나 휴대폰 전체 산업의 어떤 출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어떤 목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S나 A3의 어떤 판매량이 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애플이 사실 가격 조건이라든지 가격 경쟁률 이런 부분까지 모두 장악하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이런 어떤 카메라 모델의 발전이라든지 다른 어떤 신기술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을 다시 조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흘러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카메라 쪽 그러니까 휴대폰 쪽의 어떤 출하량이 좀 괜찮아지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카메라 모델 쪽에서 4개 내지 6개 또는 심지어 8개까지 장착이 됐을 때 그 제품들이 어떠한 매출 증대 판매량이 증가가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신다면 아 좋다라고 했을 때는 휴대폰 부품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부각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의 3분기 실적만 놓고 봤었을 때 반도체 부분이 거의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휴대폰 쪽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만큼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올라오는지 4분기에는 또는 내년도에는 예상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수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두 분들 뉴스 인사이트 그리고 또 증권과 핫 이슈 매주 목요일 두 분들이 책임져 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두 분들 말씀 감사합니다.